우리 그러면은 넓은 거 가가지고 4명이서 각자 안 뭉쳐서 퍼지고서 한번 해볼래요? 아 코리트 너무 개쪼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쪼보면서 부모님 회직님 죄송한데 님들 하고 있으면 저도 성남자예요 아 진짜 쫄보들 여러분 잠시만요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안돼요 도박할 제목에서 안 떨어져요 그래도 문이 아니야 나는 문이야 문이 아니야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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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찢어 먹자 나 이거 빨리 나 죽이려고 이 새끼지 새끼고 아 렛렛이 형 사랑해 여기 들어오지 자 여러분 여기 칠판을 보시면은 우리가 목표가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야 되고 그 다음 정화 향초를 사용해야 되는데 정화 향초는 안 주고 왔고요 그 다음 소금을 밝혀야 되는데 소금도 못 챙겼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1번 목표와 3번 목표를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 이 유령의 이름 마크가 돈을 덜 벌어 자 그러면 이 유령은 누구에게나 응답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노란 색깔 드실 분 뿅이요 자 그러면 여기 검정색깔 드실 분 혜진님이요 저요? 예예 공책 드실 분 저요 저 예 아이템이 이거 사진기 사진기 드실 분 김뿅이요 저 사진기 저 사진기 혐오있음 나도 나도 혐오있음 아 진짜시랍 아 진짜 김뿅 왜그래 나다시 코렉트 있잖아 빨리 나 이거 나 공책이야 야 나 첨단 기계 되고 있어서 안 돼 어 진짜 김뿅 아니 코렉트 20톤에 몸체온이 주신 아님? 나 아이템을 다 들었어 나 아이템을 다 들었어 벌써 그래서 들어왔어 나 다 먹었어요 갑시다 제가 1바로 들어갈게요 남자가 없다 프레체 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온도계 드신 분 있거든요 노란 색깔 그걸로 지금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저를 두고 가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가운데 읽고 싶습니다 여기도 아니에요 아닌건 알겠는데 어디냐고 너네 여기 있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항상 제 시야에 있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저게 네? 누가 자꾸 문을 이렇게 열었다 잠갔다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나야 나 아닌데? 방금 지하실 앞이 5도까지 늘어갔다고 뭐? 어 여기다 여기 2도야 지금 2도 그러면은 제가 노트를 설치해 볼게요 어 거기에 시야실 앞이 핫스팟이 어디? 어디? 하아 지금 2끼나오는 거 보임? 하아 안 보이요? 여여여 보이요? 어 다 온다 2끼나 2끼나 카메라도 설치해 설치했어 설치했어 했어 카메라? 카메라 설치? 저 저 손 쫓는 게 없어졌어요 뭐임? 어? 아 있네? 어 어 네 저 새로운 거 들어왔어요 주장님 이거 뭐임? 이거 뭐임? 님딘 그거 뭐여 그걸 들고 있는 거여 나 나 나 뭐 들고 있어 이거 이거 주장님 이거 놓고 싶어요 이거 뭐 도마자랑 그냥 도마를 왜 들고 있는거야 아 이거 아 이거 놓는 놓는 키 좀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도마가 내 몸 왜 붙었다고 이거 놓기 해줘 제발 야 이거 어떻게 놔 도마 이거 놓기 안돼요 도마가 제 몸에서 안 떨어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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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랭들이 휴대 돌려요 다른 걸 들어 아 오 된 거 같은데 아 자 혜진이 그 무전기를 켜고 아까 전에 이름 봤죠 칠판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을 계속 보세요 말이 말이 테일러? 발견되지 않은데 영어로 해야돼 아유 히얼 아유 히얼 아유 히얼 아 접시가 움직이잖아 남겨둔 영겨둔? 뭐야? 뭐? 뭔소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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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잠시만 죽었다 죽었다 왜 나를 죽여? 아니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죽임? 왜 척이 없네? 아 왜 나를 죽여? 이친영부터 죽여야지 아니 근데 원혼이 되어서 김뿡만 괴롭힌다 저 템 두 개 생겼어요 저 카메라랑 온도 재는 거 챙김 이거 뭐임? 춘영님 이거 뭐예요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게 사신 게 아니야? 렛츠 그거 들어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뭐해 이거 뭔데 야 이거 어쩌봐 야 여기 야 너가 들어 너가 들기로 했잖아 맞아 나 무전기 들었어 미친놈아 저도 공채 지났어요 사실 그거 별거 아니야 아이씨 아 무선건 줄 알았네 야 그냥 여기 불 지르면 안 되냐? 빨리 춘영 앞장서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다 설치합니까? 아 그걸 온도 낮은 거 문 어떻게 닫아? 열어 왜 닫을라 그래 열어놔 열어놔 도망가야지 왜 열어 왜 닫는 거야 문을 도망가야지 아 죄송해요 폐로를 항상 생각을 하고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 굿캐트 이쯹 그럼 바로 토끼가 이마 까야 되는데 토끼 못 짚나 아 온 온도 낮은데 바닥을 체크하면 되나요? 그냥 돌아다니다보면 흰 대아래로 떨어질거에요 여기 여기에 아 혜승님 놀러주시지 마세요 제발 아 왜 저기 2층 올라갑시다 상당하게 앞장서요 앞장서요 아니 가 2층 가잖아요 쉬아 올라가 올라가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가봐 아 코로나는 몇 번을 뒤덮은거야 아니 따라온다고 하고 안올까봐 너 너 산은 어떻게해? 아 진짜 내 뒤에 찰싹 붙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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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구! 여기 나사 있는데! 8도 8도! 6도 5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방 안에 어! 다했어! 다했어! 찍어 빨리! 카메라 설치 Во vrij 왜 왜 것 같다 아 누가 물이 아니야! 물이 안 열려! 물이! 왜 또! 물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물이 아니야! 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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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아니야! 왜 갔다! 아니 누가! 아니 누가 살았는데요? 이진이 형 죽은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살아있어! 없잖아!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래요 저거 가둬마자! 난 나갈래! 왜! ô! 왜! 왜! 미친 씨발! 미친 씨발! 나 죽을려고 했어! 미친새끼가! 레드 형 너무 사랑해! 왜 이준형 왜 여기 있어? 왜 이준형 살아있었어? 왜 이준형 살아있었어? 레드는 처음 들으니까 J 눌러 봐! J! 그럼 끝장으로 넘어가서 찾은 증거 첫 번째 그 주파수 측정기를 하고 어? 누가 EMF 들고 갔어? EMF가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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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 확인했었어야 했는데 어? 진짜? 갔다 와요 혜진님 갔다 오세요 같이 가죠 혼자 갔다 와 제가 윌리엄 윌리엄스랑 헤이 헤이 윌리엄 윌리엄스 알고시오 안돼요 제발 같이 가요 이거 찾을 수밖에 없겠다 한번 다시 들어가자 이거 같이 가 잠깐 스탑 왜요? 왜? 저는 남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왜요? 여기 찾아가야지 누군가는 이걸 봐야되잖아요 근데 너가 지금 온도 측정기 갖고 있잖아 어 귀신이 윌리엄 윌리엄스가 어디 갔으면 어떡해 그니까 빨리 와요 야 내가 사실 솔직히 안 무서워 귀신이 우리한테 뭐라 뭐 안 해쳐 우리 한 귀신이 비록 손에 돋게 되고 있긴 했지만 윌리엄 윌리엄스 맞아맞아 그냥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긴 했어 우리 문 열라고 도망가는데도 안 잡았잖아요 자 장난치지 마시고 죽일거면 이춘향부터 죽여주세요 저는 당신의 편입니다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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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떻게 해 아 아무것도 안 썼어 아무것도 안 썼어 아 진짜 오예예예예예예 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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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단기 오단기 되야돼 빠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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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지마 도망치지마 뒷뿅 도망치지마 뒷뿅 도망치지마 빨리 와요 님네 아니 뿡이가 도망칠까봐 지금 감시하고 있었음 뿡이 도망치지마 진짜 됐다 5단계 됐는데 진정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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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예예예예예 아 잠깐만 어 뭐 앞에 있었는데 뭔가 깜빡깜빡하는데 아 뭐야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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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혜식님 죽는거지 씨 실시간으로 봤어 얘들아 일단 그럼 제2를 눌러서 5단계가 됐다니까 두 번째는 EMF 5단계 해놓고 진이랑 오니 둘 중에 하나인데 고스트 오브 아니면은 고스트 라이킹 뭘 거 같냐? 오브 오브 오브가 뭔 줄 알아? 뭔데요? 아니 그냥 그거 같아요 난 오브 할래 오브 어 그럼 진이야?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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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혜식님 죽으니까 조용하네 아직 그냥 개졸보야 그냥 오케이 나 끝 진 뭐가 끝이야? 뭐가 끝난건데 뿡이 말해봐 빨리 나도 하게 아니 저기 증거 증거 다 해서 찾은 증거 어디서 설정함? 제2병신아 제2 오케이 찾은 증거 3은 뭔데? 고스트 오브 고스트 오브 아니 증거 3번에 뭐했냐고 고스트 오브 고스트 오브 고스트 오브 저 talents 그게 오브야? 미안해 야 홍섪아 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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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님 미안해 제3 그래서 아 오케이 Lions 꼰말을 하네 오 집 맞다 아싸 집 맞아요? 아싸 맞았다 아싸